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신동과 성민이 다음 달 나란히 현역 입대합니다. 오늘 슈퍼주니어 소속사 관계자는 신동은 3월 24일, 성민은 31일에 각각 입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신동은 경기도 연천 28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성민은 경기도 부천 17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입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신동은 지난해 허리디스크 통증을 비롯한 건강상태 악화로 입대를 연기한 바 있는데요. 한편 성민은 지난해 12월 배우 김사은과 결혼했습니다.